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 논현아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자신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첩보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간첩이죠 타국에 와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웁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진정한 목표는 본국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입하고 하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국에 필요한 첩보활동을 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삶의 목표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직장생활에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이나 여가생활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죠 오로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내 관심과 삶을 잘 살펴보세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툰만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떼어내고 싶어도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서 일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이 반응할 때까지 훈련하세요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안 할 때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안 부르면 어색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게 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우산 숭배입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크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예배의 성공이란 예배의식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인분주의적인 사고이죠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의식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종교행사를 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행한 것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는 우산 숭배입니다 현대의 최대 우상은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육체의 쾌락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2000여 년 전 바울도 예언했던 일이며 인분주의의 뿌리입니다 이런 인분주의를 교회에서 배워서 인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만심, 자의식, 자책감, 자존심 등과 같은 것들이 귀신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상태라면 이미 공격받고 있는 것이며 귀신의 소리를 이미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옥토 가꾸기입니다 청결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대면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회계로 정결케 할 때 내 영적인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로 마음을 청결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지 점겸하세요 귀신의 소리를 허용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평케 하는 마음 생각해 봅시다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들은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 때문에 내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떤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내게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바심이라 일일 비가 많은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평은 용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모든 관계 안에서 합평을 추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합평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려는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 부활과 영원한 상급을 보지 못한 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가 올 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본향을 그리며 낙원해로 사는 삶을 인내와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용서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과 팁을 배워가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하늘나라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훈련의 결과로 일어나야 할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느슨한 마음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봅시다 먼저 은혜의 강 이지존 캐나다에서 오신 장노님께서 2주 동안 기도훈련을 하시면서 몇십 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곤일병 대여섯 가지가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학교에서는 기도훈련생이 간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간증의 기회를 주셨고 이 간증을 통해 기준의 훈련생들의 느슨해진 마음이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기도의 목표가 아니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 살펴봅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에도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라고 명령하신 곳이 있어요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가운데에 두루 가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웅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내가 지금까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닥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닥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7장 1절과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과 육과 혼에서 더러움을 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근심해야 할 영역은 나의 회개가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회개인지 아닌지입니다 내 삶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나의 습관들을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끊어내도록 애쓰고 힘쓰십시오 이 두려움이 없다면 내 영혼은 이미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만날 뿐 아니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자기 부인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부패하고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개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 순종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건 지켜야 해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바로 바리세인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개명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순종하려고 깨어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100% 성령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